원숭아 자 제품을 협찬 받았습니다 자 아트핏 유산구경입니다 아트핏컬러 오징어 먹물제품이구요 오징어오 왔어요 자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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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자 어 귀여워 알바다 어 간신히 있어요 자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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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신 보입니다 아 왔어요 어 귀여워요 유산구경 먹어볼까 자 파이팅 파이팅 뭘거야 흡 아 눈새 먼저 봐 끝 자 너무 귀여워요 짠 자 얼마나 들었는지 볼까요 되자 어머 이것도 잘 먹어 어머 이만큼 늘었어요 가루도 먹어 진짜 못 먹는게 없어 건강해져라 건강해져 유산구경 먹고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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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